한 번만 봐주라 누나 여보야 넌 사태 파악이 아직도 안 되니? 이혼 보다 파운이 나아 이름이 이광식 아닌데 그쪽 말고 이쪽 이광식 그쪽이론 예술여 한예술 너네 부모 이혼 안다며? 그런 개첩한 집구석에 우리 아들 결혼 못 시킨다 이거 사기 결혼이야 어? 설명 1호 괜찮아요? 이봐 보기만 하면 다친다니까 이런 걸 인연이라고 하나?